정말 예쁘다. 와, 유토! 남자다! 와우! 유토 다정해요. 여보, 여보. 비행기 표가 다 됐다. 계획 다 됐다. 아무것도? 모르겠어. 머릿속이 없어? 가고싶은 데는 하나도 없어? 비행기 표가 끊어놨구나. 1명이라도 좀 심각해. 여자니까 혼자는 좀. 1명이잖아. 1명이잖아. 누가 같이 가요? 1명이잖아. 1명이잖아. 2명이잖아. 누구지? 누구 누구? 간절히 해야지. 너는 인생의 파트너이잖아. 인생의 파트너? 엄마 아빠는 아닌 거잖아. 친구인가? 어디? 친구 집인가? 안녕하세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집에? 재벌이에요 재벌? 엄청 부자입니다. 그래서 영원의 파트너라 그랬구나. 인생의 파트너잖아 이거. 이게 동견에 있는 거죠? 네. 도쿄의 맥으로에 있습니다. 맥으로? 진짜 비싼 건네입니다. 간낭. 간낭. 즉값 비싸기로 유명한 곳에 3층짜리 대저택인 거예요. 인테리아가 예뻐요. 인테리아가 예뻐요. 남자인가 봐. 남자다. 맞다. 누구죠? 공부하고 있어. 이게 무슨 일이야? 무이사가 되고 싶은가요? 무이사가 되고 싶은가요? 무이사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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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지? 누구? 무이사시구리. 오래간만이 나 떠서. 저는 13살 유독인이야. 이렇게 컸어요? 이러고 보니까 얼굴이 있어. 풀이 빨개서 유명했잖아요. 웬일이야? 귀여워. 얘도 진짜 애기였는데. 아빠랑 유토 중에 유토가 좀. 너무 예쁘다. 어머나, 얘도 진짜 애기였는데. 많이 컸다. 세상에. 잘 컸다. 씩씩하다. 훈훈하네, 진짜. 두 살 때부터 친구였던 거야. 두 살인데 11년을 같이 친구로 지냈으면. 진짜 인생 친구네. 진짜 일본 만화에서 나올 것 같은 설전인데. 두 살 때부터 쭉 알게 지냈다가 결혼까지 가는 거야. 잠시만요. 잠시만요. 갑자기 추상국 씨 옆에 핏줄이 섰어요. 두 살 때부터 친구로 지내다가 결혼까지 하니까 핏줄이 팍 튀어나왔어요. 아 유토랑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안전하다. 홍콩で何したいとかある? yet night. yet night. 진짜? 아, 진짜? 아, 둘이 성향이 다르구나. 응, 알겠다. 사랑이랑 즉흥적으로 유통되는 계획 지성이 있는 아인가 보다. 저는 계획 안 하는 스타일이고 만약에 여행 가도 가서 가서 가서. 아, 그래요? 사랑이 핸드 보니까 저랑 약간 닮았네. 학교는 배경이 좋으세요? 1위는 들었다고 하던데. 아, 왜? 아, 왜? 아, 의사가 되고 싶어. 아, 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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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다음에 너무 많은데. 네, 아, 우리 아이치이도. 아, 우리 아이치이도. 아이치이도. 이걸 책임감을 느끼는 거야? 내가 목표가 열립니다. 우와, 저걸 힘들어하지 않아. 진짜 쉽지가 않죠, 사실은. 진짜요. Konnichi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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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기다네 기다네 기다네. 애파파, 나한테 연단어? 어. 사랑이랑 유토가 있는데 이제 가잖아. 근데 많이 하게 거기서 이상한 사람이 오면 위험하지? 맞네, 맞네. 멋있다고 해도 유토가 어떻게 된다니까. 마마도 나게 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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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사람 뭐 유토 뭐 좀 야 때따면. 아, 진짜? 우와. 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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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아, 지금 같은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고 있구나. 네, 같은 체육관 가고 있어요. 나 헛달리 됐을 때, 야뜨미 아빠. 누가 잘하는 건지 아버지도 잘 볼게. 실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도 몰라요, 저는. 아, 아. 이 잡음. 이 잡음. 스타렛. 어? 오, 힘이 세나봐요. 아니, 홍콩 보내도 되겠네. 나보다 센데? 오, 멋있다. 하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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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공부도 잘하고. 완벽하다. 아하. 놀랐어, 놀랐어. 오. 오, 야. 사랑해. 잘할 것 같아요. 엄마 아빠 운동 잘하니까. 오, 오이. 오, 오, 오이. 눈 봐요, 눈 봐요. 아, 눈빛 봐. 오, 오, 오. 좀 놀랐어, 많이. 에잇, 에잇, 에잇. 아하. 이렇게 하는 거 실제로 본 거는 처음이세요? 네, 그래가지고 많이 놀랐습니다, 진짜. 어메, 어메! 사랑과 더 잘하는 것 같아. 사랑이가 유토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깜짝 놀랐어요. 사람 맞았구나. 언제 오나? 설레, 설레. 아, 내 사람 맞았구나. 사람 맞았구나. 어, 궁금해. 도착했어. 도착했어. 사랑이도 신났다. 아이, 귀여워. 근데 저 신발 저거. 괜찮겠어요? 근데 패션 리더니까.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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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도착했어. 사랑이 좋아. 아, 너무 좋다. 너무 설레. 사랑. 고맙소. 너무 슬픈. 너무 슬픈. 너무 슬픈. 기다려줘. 왜 이렇게 멀쩍을까? 기다려줘. 뭐 넣었을까? 뭐 넣었을까? 뭐? 뭔가 옷을 입고 그리고歯플러스. 정보가 잘 안 된다. 정보가 잘 안 된다. 사진을 보면 유토. 유토의 정보가 잘 안 된다. 유토의 정보가 잘 안 된다. 파스포트 잠깐 묶었다. 묶었다. 사진을 보면 유토의 정보가. 유토의 정보가 잘 안 된다. 유토의 정보가 잘 안 된다. 서로 여권 사진. 왜 저때 사진이. 이상해 나오잖아요. 이쁘게 안 나오거든요. 바이러지기 싫어요. 사랑을 볼 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속스러워. 오케이. 여기서 여권 사진 보고. 이쁜 애 잘생겼나 하면 진짜 친구가 아니에요. 아 맞아 맞아. 恥ずか시나. 오케이. 여권 바꿔보기. 궁금해 궁금해. 힓. 처음부터가 나중에HEN. 하하하하 내 얼굴은 다르지 않았어 얼굴은 다 똑같아 네, 얼굴은 다 똑같아 아, 예뻐 최근에 찍은 것 같아 예쁘지만, 볼 사랑 사랑해 보자 이거 진짜 아가씨가 너무 멋있어 지금 여권에 이 사진 써요? 왜? 왜? 저거 지금 기를 때나 네? 지금 기를 때나 어? 당연하지 지금 내가 뭐가 이상해가지고 It's the wrong passport 뭐? 예? 옛날 여권 가져오는 거 아니야? 유혹이 안 끝난 여권인 거잖아 그럼 어떻게 되세요? 밥 먹어야 돼 제이한테는 저거 정말 스트레스거든요 입국이 안 되죠? 안 되죠, 무조건 안 되죠 아니, 기린기 티켓팅이 안 돼요 사랑해 진짜 모르는 것 같아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아니, 지금 시작한 지 얼마나 됐는데 벌써 위기가 왔어요 아니, 앉아 있을 때가 아니야 지금 빨리 퀵을 부르든가 해야지 응? 웃어? 왜 그래? 웃어 못 먹을 거야, 엄마 아, 장난하는구나 아니, 근데 연기를 왜 이렇게 잘해? 깜짝이야 나는 완전 속았네? 아니, 아까 심지어 영어로 얘기했어요 wrong passport 라이스트 그룹이 안 보더라고요 びっくりした? 미っくりしたっていうか 당황하다 절대理解했어 여고行けないって思ってじゃん 심각한 상황처럼 와,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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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아, 궁금해. 아, 귀여워. 뭐, 지금 시간이 없어서 체크인해요. 이때 제일 설레, 체크인할 때. 맞아, 저 안에서 영화 보면 너무 재밌잖아, 그렇지? 이빨 아르네, 뮤비가. 딱 한 편 정도 볼 시간 되겠네요. 윤토는 뭐를 볼까요? 저는 한국어 공연을 공연합니다. 아, 이렇게 읽어요? 아니었네, 윤토는 진짜 그런 성격이고 사랑이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래, 둘이 배고플 때가 됐어. 그래, 밥은 먹자. 잘 먹어. 뭔데? 왜? 어머, 어머. 지금 중요한 포인트였어. 그래. 씨후드예요. 씨후드 파스타네요. 아, 유토가 못 먹는 음식을 사랑이가 기억을 하는구나. 감사합니다. 야, 저건 진짜 친구다. 아니, 피면 없고 재면 어때. 어? 둘이 아무리 절친한 친구여도 내 딸 사랑이는 여자고. 응, 그렇죠. 유토는 남자아이잖아요. 둘이 해외여행을 갔는데 신경 쓰이고 이런 거 하나도 없으세요? 저는 하나도 없어요, 1%도 없어요. 진짜요? 무슨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까. 왜냐하면. 무슨 생각하지? 말해주세요, 말해주세요. 아무 데나 괜찮아요, 저는. 그것도 경험인데. 둘이 싹인다고 해도 괜찮아요? 네, 상관없어요, 저는. 상관없어요. 위기야. 네, 돈 많으니까. 위기야. 예, 돈 많으니까. 예, 예, 예. 내가 qui잖아. 그... 그... 그 очередь... 근데 여기... 이 Dodge Mine** 호텔 입구가 여기? 어디 그 뒷문인가? 이거 смогent다. 위에 부를寝지는 않네요. 예산 안에서 유토가 방을, 호텔을 알아본 거예요. 호스텔이래. 대박이다. 이 호스텔이 배낭여행객들이 진짜 선호하는 숙소인데. 여러 명이서 같이 투숙을 하고 부대 시설도 함께 이용을 하는 대신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죠. 사랑이랑 유토가 간 부미토리가 1인당 6만 원이니까 하루에 둘이 12만 원. 오, 12만 원. 3일을 자도 36만 원. 괜찮네요. 어? 눈 커졌어. 아, 육인실이구나. 와, 어떡해. 사랑이가 표정이 거짓말을 못 하는구나. 호텔에 glimpse 생각나서 놀려고 생각 않았어요. 사랑이 가르쳐서, 위에 위에 위에. 오케이. 최선의 선택이었어, 유토 입장에서는. 금액에 3박 4일을 일정으로 보내야 되는데. 일단 진짜 계속 공부하네 진짜. 맛집 탐색이래. 어머 세상에. 자요? 응? 이거 먹으려고 했잖아. 어머나 기억하고 있어. 네가 먹고 싶다고 했던 거래. 기억하고 있어. 아 세상에. 50분 정도 돼요. 오케이. 어. 있다 있다 있다. Right there. 고래잖아. 새고 피스시네. 왜? 때마. 오. 이게 완전 맛집. 근데. 2. 맛집인가 봐. 오. 진짜 돈내사람이만 오는 느낌이에요. 로컬. 로컬. 지금 비행기에서 기내식 먹고 아무것도 안 먹었죠? 배가 고플 거예요. 도래니스. 사랑은 33번. 슈퍼맛 기억나요? 레스토랑에 유도네. 엄마. 나는 지금. 누가 profess Oh. 다 기억하더라구요 아 진짜? 근데 애들 다 기억하더라구요 릭이도 있었어요 아.. 다 기억해 아.. 다 기억해 아.. 다 기억해 또 울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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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울려했어요 네.. 예.. 아.. 싸우지 마요 싸우지 마요 어? 예.. 아.. 가격이 꽤 나고 이걸 다 넘는다고? 입고 타면 돼 네.. 네.. 니크는 아시가 스르나 니크는 아시가 스르나 하하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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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 아이 귀여워 사랑이는 그래도 뭐 다이어트를 신경쓴다거나 그런건 없나요? 아유 그런건 전혀 없습니다 다 잘 못.. 전혀 없습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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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바이바이 아 매워 왔어 매운 소스 아니에요? 어머머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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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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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즈? 되게 매운가봐더라 진짜 매운가봐 하하하 일본사람들이 매운거 잘 못 먹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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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핀 하하하하 어 외국? 아 여기도 여행객들이네 오늘 바로 Hoodした 유도 프리드립 제 이름은 샨,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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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오, cool Where are you two from? I'm from Japan Japan? Cool Yeah, so we're friends, I'm Australian I'm from the Netherlands And are you siblings? Or are you friend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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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travel here alone by yourself? Really? Yeah 오우 그래, 이게 차라리 좋다, 이런 게 더 좋은 거 같아요 네, 이런 게 더 좋아요 이렇게 어머, 어색 가랬네요 응 수고하시대 네 샤, 신, 민스 캐리어 타고 노는 거 봐 애기야, 애기야 애기야, 애기 아, 어떡해 아, 어떡해 밖으로 나가는 거 같아 혼자? 왜, 왜, 왜 아, I want to combat and towel combat and towel 아, for the tower, right? Yeah So, uh, 100$ 아, I want to answer the alarm Can you audit my drew? Oh, I want to go over the evening I can sit down It's good世 er, Targer and towel ey, anything? 차이저 I put the care o-oh So, uh, 100$ I want to thank you Did I take care of my man? 이런 모습을 계속 보면 사람 빠질 것 같아요. 맞아. 저런 게 얼마나 고마운데요. 우리 가이드 기다. 이마. 이마. 아리가토. 아리가토. 어머나 세상에. 너무 좋다. 사랑이는 너무 편하게 여행했는데. 여행을 진짜 편하게 했어. 그냥 굳이 이렇게 대놓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만 해도 다 되네. 이제 시험아 가겠습니다. 세상에. 먼저 씻고 와래 또. 어머나. 세상에. 뭐를 쓰고 있죠? 편지 쓰는 거야 설마? 공부하는 거야. 자기 공부? 여기 와서? 의대를 꿈꾸는 공부. 저거 진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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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야말라. 아 뭐야, 지금 카메라 돌아가는 거야? 아우, 뭐야. 이네. 세상에. 목을 내려놔요. 응. 외국인이 여자들이 있네. 시즌. 응. 내일 뭐 할까? 어디 갈까? 제가 어린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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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이동산 가는구나. 돈이 없어서. 아. 걱정하지 말래. 왜? 웃으면 안 돼. 진짜로 말해. 우와. 우와. 세게 가네, 너. 츤데레가, 츤데레가 나왔네. 응, 츤데레, 츤데레. 오케이. 대기시테르네. 우와. 아, 진짜. 아, 너무 웃겼다.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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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진짜 유우뚜랑 같이 가는 거 잘했다. 그러니까. 사람 혼자 있을 수 있으면 좀 불안한데, 이게 보면. 사람. 아, 이렇게.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어머, 정대말로 계속하는 거야. 알게 다루듯이. 세상에. 하얏, 민나. 민나 오픈라운드죠? 퍼들어야지. 다행히는 알아보네. 홍콩은... 그래서 즐거워. 덕키덕키. 저도 크게 듣지 않았어요. 즐거워. 유토가 진짜 1인치 사람 계여서. 다른 덕분이에요. 유토 고마워요. 안 끼웠으면 이제 양치질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땡큐. 렛고. 이거예요. 기프트샵에 가. 응. 뭐가 있어요? 이거요. 이거요. 왜? 미키가 쭉쭉. 미키가 쭉쭉쭉. 귀여워. 미키 마우츄였죠 우리. 미니. 기미 프레젠트. 내 생일에요. 귀여워. 유토 이거. 이런거는 근데 써야 돼요. 이거 유토. 이거 유토. 슈트 슈트 무단하고 가만히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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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어떡해 속스러워 속스러워 와 빨라 엄청 빨라 준비하고 있었어 우와 찍었다 찍었다 근데 저거 사랑이니까 웃으면서 써준 거지 다른 친구가 써달라고 했으면 짜증내요 그럼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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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요 뭐야? 왜왜왜왜 너 뭐 봤나 뭐가 있지? 수고하이 카아이 수고하이 카아이 너무 세상해 사랑 웃고 있는 얼굴 보는 거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머나 수고하이 카아이 오! 진짜? 아까 유토 못하겠던데 오! 오!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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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무슨 말이야? 아! 코와이 안녕하세요 엄마 약간 허세죠? 유토 지금 무서워 라이어 사랑 다가오니야 오케이 와 라오나에 데이코네 저거 안 될 텐데 이것도 울어요 나이크 와 크나이? 포카 페이스 오! 이미 무서운데 뭐. 저 올라갈 때 제일 무섭잖아. 뭐야. 와, 이것도 진짜. 이때가 제일 무서워. 오케이. 어머, 어머, 어머. 신문도 보겠는데? 그렇지, 이게 뭐가. 그렇죠, 그렇죠. 뭐가 남았을 거야. 프라이 박스 있겠죠. 어, 어. 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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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갓.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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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남자들의 허세는 나이가 상관없는 것 같아. 으악. 아, 이색은 죽였어. 내가 심puter한 것 같아. 아, 이러고, 나는 점심에 침범할 때가 깨끗해. 그 하는 분을 살 수 있어. 안etera. 깨끗해. 아, 여기만 보여줘요. 안엉을. 저기 안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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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있어요 하얀 우와 이 Clare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GO!! 사라! 아시 나었다! 괜찮아요? 아, 이따요! 다리 왜 아파요? 오래 걸었으니까... 아시가 이따요! 거기가... 아주 빠른 신구이시여! 아, 새신발 아니에요? 오늘은 새신발이니까! 여행 오면 새신발 신고 싶어요! 어머! 어우, 세상에. 다리 아프면 아무도 못 해. 어떡해. 이따 해놔. 어떡해. 어머나. 어머나. 뭐요? 왜, 왜, 왜. 이거 봤나, 보고. 보네. 어머나. 어머나. 이렇게 되도록 다녔어요? 뭐 가지고 있어, 또. 아리가또. 뭐예요? 아리가또. 밴드 아니에요? 밴드? 역시 의사 집안. 아, 역시. 야, 유토. 합격. 합격. 아, 합격. 아... 아프면 하루 종일 아파. 사랑. 말도 어디 돼, 너? 응. 유지아. 어? 뭐야? 업어주는 거 아니에요? 유지아, 홍길딜 씨.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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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진짜야? 와, 유토. 남자네. 남자다. 아니, 그런데 또 업혀. 업히는 게 더 웃겨. 또 유토도 힘이 있네, 또. 주성우 씨 갑자기 말이 많아졌어요. 갑자기 혼자 막. 뭐예요? 뭔데? 말해봐. 우리만 알고 있을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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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유토 너무 멋있다. 와, 멋있다. 유토 너무 멋있다. 유토 다정이에요. 다정하네. 알고 있어. 사귀어도 괜찮다. 아사키 샌더를 찾아서 가입하러 가입해. 오케이. 오오. 이제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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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추억이다. 저런 게 얼마나 고마운데요. 다이저. 다이저. 아리가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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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묵. 나왔다. 와우. 물카. 엇8x2 우와. 이게 뭐예요? 우와 볶음밥이 이래요? 오 마이 갓 홍콩이 미식 천국이다. 맛있어요. 홍콩 진짜 음식이. 아. 식주인가요? 토란 튀김? 토란? 뭐야, 이거. 저렇게 쌓기도 힘들겠다. 더워. 이런 거를 너무 섬세하게 기억을 하고. 무조건 맛있어. 저게 얼마나 감동인데. 아, 자꾸 돈 내기를 꺼내. 체하겠어. 바빠 마사지 했으면. 오케이. 우와! 거기서 앉으면 좋겠어. 야기가 다 마사지하는 거지. 솔직히 시원하고 그런 기분은 아니시죠? 그렇죠, 몸은 안 시원한데 마음은 시원합니다. 그래, 맞아요. 맞아요. 네. 세상에. 아... 나, 나니 어떤거? 뭔가 밀게요. 마사지기가 있어요? 미용실 때. 髪切을 때. 어머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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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하하하하. 유토가 또 저렇게 약간. 그러니까, 장난기가 있습니다. 귀여워. 있다. 이거 뭐야? 뭘 준비했나 봐. 뭐야? 어? 머리빗. 헤드스파야? 귀! 하하하하. 하하하하. 놀랬어, 놀랬어. 하하. 하하하하. 유토도 착하다. 남의 아빠 머리 빗어본 적 있어요? 저런 경우는 어딨어.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지역? 유토도 착한 힘이. 유토도 착한 힘이. 유토도 착한 힘이. 유토도 착한 힘이. 민감한 힘이. 하하하하. 왜 이렇게 예민하셨어요? 운동, 축구인가 뭔가 하고 있다고 하니까 힘이 세게 세요. 유토도 착한 힘이. 유토도 착한 힘이. 유토도 착한 힘이. 유토도 착한 힘이. 네, 엄마. 엄마. 어바자, 어바자. 어바자, 어바자. 어바자, 어마이니? 어바자, 어미 세대한테. 어바자. 어마이니? 어마이니? 어? 진짜로? 오, 이네. 오케이. 아리다파. 그러면 의사랑 마사지를 같이 하면 거기서는 수술하고 바로 붓기 빼주겠다. 어색해. 저 사이가 원래 제일 어색한 사이 아니에요? 어색할 수밖에 없어요. 와, 정확히 알고 있어. 아, 정답이야, 유토야. 우와, 수영도 잘해. 다 잘해. 다 잘하네. 대결하는 거예요? 애기 때부터 그렇지 않아도 승부욕 장난 아닌데 둘 다. 자, 1번 레인 유토, 2번 레인 사랑. 어머나, 농구에 아주 그냥. 근데 사랑이가 또 장난 아닐 것 같은데. 맞다, 맞다, 맞다. 네, 할머니가 수영 선수입니다. 테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가 다리 길이가 남들 두 번 적을 때 한 번 적으면 돼요. 어, 긴장돼. 이끄요. 요이, 너. 출발합니다. 자, 1번 레인의 유토, 2번 레인의 사랑. 오, 유토다. 오, 유토. 너무 잘해. 앞서 나가고. 호흡을 숨을 안 쉽니다. 오, 잠깐만. 사랑이가 약간 뒤졌는데요. 유토가 이겼습니다. 1번 레인의 유토 선수가. 렌즈의 유토가 하얘자. 아래? 아니, 사랑이도 엄청 잘하네. 뭐 좀 하얘가 나도 못하겠어, 사랑. 아버지가 해줘. 뭘 해줘? 유토랑. 아, 내 딸 사랑이의 패배를 내가 많이 해야겠다. 나 유토 혼자 오랫도 쇼부시해, 무거워마데. 사랑, 그러면 저쪽에서 기다릴 수 있어. 물이 이랬어. 물이 이랬어. 조합게, 조합게. 아, 표정. 표정이 되게 다채로워, 유토가. 와, 무섭다. 유토 같았어? 아버지, 이겨라. 1번 레인, 추성훈. 2번 레인, 유토. 3, 2, 1, 고! 고! 동시에 들어갔어요. 와, 유토 선수 이번에도 역시 무호흡 양극법. 우와. 잘하시네, 아버지. 물이 이랬어. 물 미어 걸 벗고 나오셨어요. 좀 억울해서 봐봐. 유토 하얘에 와, 개나. 모자 하얀 꽃게 Goto. 아, 좀, 좀. 아니, Soy가 조금 나이걸리지 않아요. 근육이 쓰 أنا가 모르겠어. 근육이 쓰인 거 면담고, 근육이ines resting. 정확하게 안 해. 아니, 아니. 그것은, 그가, 영향력이 되어있어. 오, 야! 다음이야, 다음, 다음. görev, 다음. 에어, 무기 무기지않습니까? 응 어떻게 하면 아, 알겠습니다 남자들은 13살이면 트레이닝을 좀 더 빠르게 좀 더 빠르게 좀 더 빠르게 좀 더 빠르게 몇살이 있었어요? 18살, 19살 진짜로 진짜로 해야지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빠르게 아, 저녁부터 하는 것도 빨라요 너무 빨라요 어느 정도 몸이 좀 돼야 근육을 부시면 좋은데 사실 아기 때는 무조건 하면 안 돼요 그냥 게리까라 게리까라 여기 여기 축구에 자신 있나 보다 축구를 가르쳐준다? 친구에게? 이야 좋은 느낌 엄청 강하게 가능해요 물에 들어가면 물에 들어가면 물에 들어가면 물에 들어가면 물에 들어가면 물에 들어가면 아니, 왜 이렇게 어색해, 잔여리야 기뻐 오, 이거 잘하네 오, 잘 진짜 이거 문자 왜 잘해 유투어 내가 친구하였으면 좋겠어 오, 우와 사랑이도 잘 차 아빠의 피가 있는데, 그럼 잘한다 저도 그래도 좀 뒤에 위험한 거 아니야? 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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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구 뭐가 있겠지 어구, 어구, 어구 야 아, 근데 그거 있으니까 아, 저거 펜스가 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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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구 어구, 어구, 어구 어구, 어구 오, 들어갔다 어떡해 오, 바다잖아 아! 둘이 너무 놀랐어, 얘기들 아! 노고 잇단스가 아, 얘 빠졌네. 아, 이거 어떡해. 이거는 좀 힘들겠다. 안 돼, 안 돼. 위험해서 안 돼요. 그래도 이게 유토가 일본에서 가져온 건데, 이거. 아, 이거 어떡해. 어? 유토 지금 약간 울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아니, 사랑이도 너무 당황했다, 지금. 아니, 이게 누구 잘못이 아니, 이게. 이게 잘못이 있는 애가 없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 그게 뭔가 공이, 공이 무슨 사연이 있나? 아이, 그 뭐. 대접을. 갑자기 잘 놀다가. 갑자기 뭔가 감정에 확 올라왔어, 유토가 지금. 그러니까, 축구공 하나인데 뭔가 있는가 봐, 이거. 야, 하소가. 6년 동안 쭉 사용하고 있었어. 아이고. 이러면 말이 달라지지. 그냥 공이 아니에요, 저건. 유토가 되게 감성적인 아이구나. 아이고. 아이고. 아, 아이고. 그러니까 저 안에 모든 게 다 담겨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유토한테는 저게 공이 아니고. 6년의 시간인 거야. 세월과 추억이 담긴 게 날아가버리는 거 같아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게 뭐 자기가 자제할 틈도 없이 올라온 거예요, 감정이. 사랑이는 미안하고 어떡해. 아이고, 어떡해. 아, 이래서 울었구나. 진짜 울었구나. 아휴, 이거 어떡하죠? 야, 어떡해. 아휴, 좀 미안하네. 근데 이거를 사랑이도 공감을 하니까 우는 거예요. 사랑이도 그만큼 애기인 거야. 사랑이 안 고개를 했다. 사랑이 안 고개를 했다. 아휴, 죄송합니다.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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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ずっと寂しいと思って… 傷痛… だと思ったから… 寂しかった. 응. 何かサランはあんまり悪くないじゃないですか。 僕もそこはちょっと気にしちゃいました。 今はもう大丈夫です。 あー、ちっちゃ。 もうもう一方だ。 今回の香港トリップどうだった? ええ、何か。 俺の話をちょっと言ってもらった。 忘れてもらった。 次はどのようなことですか? まだわからない。 次は旅行の旅行ってもらった。 うん。 ロンドン、スイス。 スイス。 ふううう。 わぁー、こらー。 おそらくなることはないか? あなたは、ここが見ますか? このように何を考えるか? おきたいって、ちょっとちょっと。 どうけないことだ。 お? お? 韓国語!? おい。 おい。 何でどういったの? 아니 예뻐, 예뻐 아이고 뭐야 갑자기 무슨 도라마가 된 거야 아이고, 뭐야 아버님, 아버님 괜찮으시다면서요 예뻐, 예뻐 맛있겠다 하하하하 아이고 와, 유튜브 무슨 일이야 어머나 아, 너무 예쁘다 아 뭐, 한言 정도만 어머나, 어머나 아 계속 신경 쓰고 있었어 어 아마 뉴턴은 예뻐라는 말을 진작부터 하고 싶었을 거예요 음 예뻐, 예뻐 진짜 솔직한 친구다? 어, 그걸 숨기는 게 없잖아 웬일이야 근데 저거를 대갈람차에서 한다고? 사람 대답은? 아, 대답은 없네 아 아 야, 그걸 안 보여주네 아빠 아, 아빠도 같이 오시는 거야 올 때는 네, 이제 같이 가는 거야 여기서 쉬다가 그 다음에 이제 비행기 이제 들어가자 뻔하거나 뭐 어때 그러네? 뭐 어때 그럴까? 맞다대 예뻐하고 지쳤다, 아기가 어 또 뭘 꺼낸다 어 와, 그 와중에 또 공부하려고 아 아 아 아 아 아 쟤 유토 쟤 뭐야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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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들을 이게 뭐야 진짜 찍어놓은 사진들 연결해서 아 영상 편집하는 거야? 오 유토 진짜 대박이네 와 방송 다 해, 이제 이거를 계속 유토도 찍고 사나이가 찍은 것도 받아다가 만들고 했구나 아, 진짜 좋은 추억이다 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되게, 어 곤란한 질문이다 히로니아 희미지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매일 새로운 ENA 아 아 都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